송중기가 KT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 발표를 한 가운데 송중기의 발리 사랑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결혼 전 송중기는 KT 루이스 사운더스와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에서 진행된 KT 사촌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해 축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송중기는 KT와 손을 잡고 발리 해변을 걸었다는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송중기가 과거 송혜교와 결혼 전 목격담이 나오면서 열애설이 불거진 곳 역시 발리여서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2017년 중국 언론은 송중기와 송혜교가 최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간차를 두고 나란히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송중기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발리에서 휴가를 보내며 머물렀고 송혜교는 16일 발리를 떠났습니다. 송중기가 발리를 좋아하는 것인지 아님 KT의 사촌 결혼식 때문에 발리를 방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발리가 익숙한 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리는 최근 신혼여행지 1위로 꼽히며 신혼부부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발리는 인도양의 멋진 풍광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요. 조용히 둘만의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송중기와 KT의 앞으로 이뤄질 신혼생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